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자 나스닥 지수가 2%가 넘게 올라가면서 오랜만에 시원한 상승을 본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반도체 관련주들이 엔비디아가 6%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가량 올라가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잠정 실적 내놓는데 잘 나온다며 좋지 않을까요? 뭔가 바톤을 잘 연결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실적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는 기대치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장에 대한 기대 안고 밤사이 들려온 뉴스들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증시 복귀해 보시죠. 어제도 최근 패턴 그대로였습니다. 코스피는 약했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CPI에 대한 경계감이 있었고 환율이 5일째 상승한 점 그리고 기관 매도와 같은 수급적인 부담 등이 느껴지면서 코스피는 0.4%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중국 정부가 산업 반부패 조사를 강화한다라는 소식 등이 전달되면서 중화권장이 좀 좋지 못했던 것에 영향을 같이 받아가기도 했죠. 코스닥은 인공지능과 초전도체 관련한 테마 쪽의 강세가 결국은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었네요. 0.1% 강세 마감 기록했습니다. 당분간은 코스피는 수급에 조금 더 시달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말 수급의 부메랑을 막고 있기 때문인데요. 12월 외국인이 4조 원 넘게 선물 매수를 했고 그와 동반돼서 6조 원 이상의 프로그램 매매가 있었는데 이것의 부메랑으로 연초 들어서 외국인 선물 매도 그리고 프로그램 매물 출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금액적으로 봤을 때 단순 빼기 했으면 어느 정도 아직도 소화할 물량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대형주는 이로 인한 수급의 영향에서 조금은 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시장 자체에 대한 악재가 있다라기보다는 연말 매매에 대한 소화를 하는 과정 정도로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각종 테마가 주고받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자세하게 살폈었던 소프트웨어 쪽이요. AI 소프트웨어는 GPT 스토어 모멘텀을 받았고요. 또 웹툰 소프트웨어는 네이버 웹툰 IPO 이슈로 올랐고요. 인터넷 소프트웨어는 AI 그리고 트위치 철수에 대한 이슈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어제 나눠봤던 AI 소프트웨어 제외하고 소프트웨어 특집으로 잠시 후 수정 앵커가 브리핑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저출산 공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출산입니다. 바꿔주시죠. 일단 육아 출산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도 어제 있었고요. 항공편 취소율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에 여전히 여행에 대한 수요가 크구나라는 것을 시장은 확인했고요. 여행주들도 강세였습니다. 그리고 틱톡 미국의 전자상거래 10배 확대될 것이다 라는 전망 속에 광고주들도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초전도체가 이 거래를 연속해서 시장에서 좋은 시세를 내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보면 시장에서는 좀 작은 사이즈, 시총이 적은 종목들의 강세가 도드라지고 있다라는 것 철저히 종목 대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전반적인 매크로 데이터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자 매크로보다는 개별 이슈 혹은 어닝 종목의 관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제 실적이 나왔었던 LG전자 2% 정도 올랐는데요. 잠정 실적이 있었죠. 2023년도 실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액이 그 전년 대비 1% 정도 증가했고요. 4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액과 영업액의 증가폭이 컸습니다. 내용을 보면 3년 연속해서 일단 최대 매출액을 경신했고 웹OS 쪽에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콘텐츠나 플랫폼 쪽 모멘텀이 강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장에서도 10년 만에 연매출 10조를 달성하며 오랫동안 약간 돈 잡아먹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수익을 내주고 있다라는 것에서 전장 모멘텀도 받아간 거죠. 오랜만에 LG그룹주에 대해서 긍정의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장현경부터 해서 계속 LG가는 뭐하고 있니?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지난해 상승률 보시면 LG, LG전자, 이노텍, 화학, 앤솔, LG생건, 뉴플러스, 아이폰이 나오건 화장품이 잘리던 2차전지가 가던 중국 리오프닝 슈가 있던 말건 LG그룹주가 반응을 보이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연말경부터 해서 LG전자 그리고 LG디스플레이가 일부 회복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LG디스플레이는 연말까지 좀 좋은 시세가 일부 유지가 되면서 그래도 플러스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도 LG디스플레이가 6% 정도 올라졌죠. 올해는 좀 LG가의 아이티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들리는 이슈들 정리하면 LG디스플레이는 유상증자 결정 이후에 주가가 회복기조를 보였습니다. 12월 20일경이었죠. 그리고 나서부터 주가가 그래도 올라가면서 나름 LG가 내에서는 가장 좀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애플의 비전프로 디스플레이가 원가의 절반을 차지한다라는 이슈 속에 디스플레이 쪽 모멘텀을 하나 탑재한 거고요. OLED, IT기기 탑재 증가에 대한 모멘텀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많이 빠졌다라는 것에 공감대가 있죠. LG전자는 전장 물적분할 루머가 있어요. 이거는 좀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외로 봤을 때는 얼추 주가에 모든 악재가 반영되어 있다. PBR 기준으로도 LG그룹주 IT 종목들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에서는 LG전자 목표가를 낮추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상승 여력 39% 정도 있다라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네요. LG인호텍은 아이폰 점유율 축소나 카메라 모듈 수익성이 좀 걱정된다라는 시장의 우려를 이미 선반영했다라는 평이고요. 아이폰 차기작에 폴디드 줌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긍정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시각 등 나옵니다. 하이투자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도 하방은 최대한 10% 밀릴 것이고 상방으로는 상승 여력이 50% 가까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내기도 했네요. 좀 달라질 수 있을지 LG그룹 내 IT 종목에 대해 잠시 후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자 뉴욕으로 가보죠. 뉴욕 증시 올라주려면 이 정도를 시원하게 빼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나스닥 2.2%, S&P500 1.4% 상승했습니다. 국채금리 10년물 기준 떨어졌고요. 달러인덱스 하락했고요. 유가도 급락했죠. 증시와 코인은 올라갔습니다. 전형적인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좀 강하게 나타났어요. 걱정거리들이 조금 줄었습니다. 미국 의회 지도부가 1조 6,600억 달러 예산 지출 안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오후경부터 있었고요. 뉴욕 연은의 단기 기대인 플레이가 3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맞물리고 한동안 변동을 겪었던 나스닥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죠. 비트코인도 21개월 만에 4만 7전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밀어올리고 있네요. 특징 종목과 이슈 하나 더 본다면 바로 에너지 쪽에 이야기가 있었죠. 사우디가 아시아 석유 수출 가격을 낮춘다. 가격을 떨궈서 어차피 유가가 오를 것 같지 않으니 가격을 낮춰서 우리가 점유율을 확보하겠다. 약간 이런 맥락입니다. 유가가 이 이슈 속에 장중 5% 정도 폭락하는 흐름도 나왔어요. 그래서 뉴욕장 내에서 에너지주가 부진했고요. 그 영향에 다우가 나스닥처럼 강하게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의 초강세를 이끈 것은 엔비디아, 애플 되겠습니다. 일단 애플 같은 경우는 비전프로 2월 2일에 출시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 제프리스에서 아이폰의 판매가 중국에서 좀 부진하다라고 내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프리미엄폰의 시장 부동 1위는 애플이다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초점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2% 이상 올라가며 시장에 힘을 실었고요. 엔비디아의 6% 급등, 반도체 종목을 같이 머리채 잡고 올려줬고요. 엔비디아는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500달러 돌파했고요. 로컬 AI 반도체 3종을 공개하는 등의 모멘텀 뉴스 굉장히 많았습니다. 잠시 후에 좀 보고요. 6.4% 상승했죠. 반도체와 빅테크가 올라줬고요. 또 바이오테크 종목들도 강세였습니다. JP Morgan SK 컨퍼런스가 진행 중이죠. 여기서 빅파마 업체들이 바이오테크 기업들을 인수한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전달됩니다. 12월경부터 해서 빅파마 업체들이 바이오테크 인수한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바이오 산업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나왔던 겁니다. 밤사이에 나온 M&A 이슈가 4건입니다. 얼추 매일같이 직접 대본을 쓰기 때문에 종목명들을 다 기억하곤 하는데 바이오테크 종목명은 기억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손바닥에 적어봤습니다. 엠브렉스, 하푼테라 뷰틱스 이런 업체들을 존스댄 존스, 머크 등에서 M&A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ADC 기술 개발이라던가 이중항체 개발 업체들, 바이오테크 업체들을 사들인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한동안 바이오테크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추가적으로 또 시세를 내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인수되는 업체들 100%, 112%, 초급등을 보였죠. 어제 주말 사이에 추가된 뉴스입니다 하며 보잉 737 맥스9에 대해서 악재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결국에는 운항이 임시 중단됐고요. 보잉의 주가는 8% 빠졌습니다. 그 결합 부품을 담당했던 회사가 바로 스피릿 에어로스 시스템스입니다. 역시나 같이 11% 급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장 흐름 알아보고 있고요. 딱 보이면 바로 빅테크와 반도체의 강세였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빅테크,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AI, 의료용 로봇,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이 올랐죠. 의료용 로봇, 의료용 AI 이쪽에 올랐던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바이오테크 기업들의 인수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빠진 쪽에서 보신다면 에너지 쪽 내려갔고요. 산업용 로봇은 자동화 설비 쪽은 하락이 있었습니다. 알루미늄, 우라늄, 방산 쪽도 하락 흐름이 나타났죠.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모멘텀 참 많았죠. 로컬용 AI 반도체 3종을 공개했습니다. 고급 가정용, 기업용 텐서코어를 강화했다. PC나 노트북용 생성형 AI 반도체를 만들어냈다라는 소식입니다. 새로운 칩이 나온다라는 모멘텀을 받았고요. 시장에서 아이폰의 힘으로 애플이 18년도 8월 2일에 시총 1조 달러 돌파했던 것처럼 지금 엔비디아는 아이폰 모멘트를 받고 있는 시기가 아니냐. 그때처럼 AI의 모멘텀을 받아서 튀어 오르는 시기가 이런 분석 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여기저기서 올려잡고 있죠. 엔비디아 목표가에 대해서 가장 높게 보는 곳은 1100달러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분기부터 중국용 반도체 칩 대량 생산한다라는 이슈가 있었고요. 4번 이것도 눈에 띕니다. 암젠과 신약 개발 파트너십을 확대한다. 결국 이런 이슈 등으로 인해서 엔비디아, 의료용 로봇, 의료용 AI 쪽에 강세를 같이 촉발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만약 이쪽이 주목받게 된다면 엔비디아 이슈로 인해서 반도체뿐 아니라 우리 국내 시장에서 의료용 AI도 같이 관심을 둘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반도체와 의료용 로봇 AI 쪽의 시세를 이끈 건 엔비디아였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반도체 종목들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3.2%, 엔비디아, AMD, 인텔, 마이크론, 램 리서치 전반적인 강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본다면 AI 쪽 종목들 거의 다 좋았어요. GPT 스토어 이슈가 아직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CES 임박했기 때문에 역시나 영향권에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들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료용 AI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또 2차전지 소재 쪽에서도 리튬 관련한 종목들이 시세가 난 건 아닌데 ESS, 리튬 저장, 이런 에너지 저장 쪽의 움직임들이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 참고하시라고 시세를 넣어놨습니다. 자, CES 이제 본격적인 시작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CES를 보면 오로지 AI구나. 모두를 위한 AI, 모든 산업의 AI를 접목시키겠다라는 내용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렇다면 한 번 더 내용을 정리해보죠. 제가 생각하는 혁신이라는 것은 결국 내 삶을 편하게 해주는 겁니다. 주부 입장에서는 로봇 청소기 혹은 스타일러, 식기세척기도 다 혁신인 거고요. 스마트폰에 AI가 탑재되는 것 역시나 엄청난 혁신이죠. 어떤 통번역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즉각적으로 통번역이 될 수 있는 핸드폰, 이어폰, 말도 못할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내가 정말 그 혁신을 체감할 수 있을 거야. 그 기대감에 온디바이스 AI 쪽에 관심을 높여가는 거겠죠. 온디바이스 AI는 개별기기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장점, 보안이 강화된다는 장점, 서버에 접속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직접 느낄 수 있다는 장점, 그 힘으로 연말부터 계속 관심권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AI가 데이터는 많이 필요하게 그러니까 반도체 쪽 성능과 용량과 개수가 올라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메모리, 비메모리를 같이 끌어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AI로 촉발된 GPU, HBM 모멘텀,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CXL, 침렛 등에 세분화되고 있는 NPU 쪽, IP, 패밀리스 쪽 모멘텀, 그리고 선단 공정 혹은 기판, 어제 확인했던 AI 소프트웨어까지 계속해서 선순환이 돌고 있습니다. 이번에 CES 기조 연설자들 모두 다 주제가 AI입니다. 월마트 혹은 퀄컴, 인텔, 어떤 산업의 CEO 등 상관없이 본인들의 사업에 AI를 접목한다. 그런 내용을 소개한다고 하죠. 결국 이 AI를 전 산업에 응용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모멘텀이고요. 그러면 결국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자극하고 다시 IP 패밀리스, 디자인하우스 파운드리, 언제든지 논리가 재등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KB에서 추정하기로 온디바이스 AI는 메모리 탑재량을 두 배 정도 각각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S24, 이것에 대한 판매량을 추정하기로도 16년도 이후 최대치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네요. 그래서 KB증권에서는 반도체와 AI 이제 시작이다 라고 코멘트를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새벽신문으로 가면 이쪽도 여지없이 관련한 뉴스들입니다. 관련 뉴스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모바일 디램 쪽이요. 온디바이스 AI, CXL 얘기할 때 저전력 반도체가 시장에서 꽤 관심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온디바이스 AI 자체 폰에서 이렇게 AI를 가동시키려면 전력이 핵심이기 때문에 저전력 반도체가 또 하나의 키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바일 디램 저전력 반도체 LPDDRX 이것을 찾는 곳이 늘어나고 관련한 IP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라는 뉴스가 들려오네요. 그렇다면 이 LPDDR 쪽 종목들 혹은 IP 쪽 종목들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점 한번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새벽신문으로는 계속 말씀드린 내용의 이 밑에 단을 추가했습니다. 결국 AI, 메모리, 비메모리, IT, 부품, 소프트웨어까지 순환이 돌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들 종목을 좀 대표적으로 적어놓은 거라서 어떤 뉴스가 나오면 그 관련도가 짙은 종목들 위주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관련 뉴스의 대장 종목들을 앞단에 적었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쪽 어제 에이스트소프트 또 상한가 가는 흐름도 있었고요. 레거시 전통 반도체 종목들은 이 정도로 시장에서 먼저 추려두고 있죠.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갈등 이슈가 나올 때마다 결국 중국 관련해서 국내에서 그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반도체 쪽이 얘기가 되죠. 물론 이것은 좀 시세는 짧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중국 구형 반도체 칩도 제재해야 된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어요. 만약에 오늘 반도체 쪽 뉴스가 이쪽으로 가게 될지 여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 외에서는 엑셈이 챗봇 큐리 개발에 해냈다라는 소식의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뉴스들 보다 보면 좋은 뉴스가 참 많은데 연말부터 좀 올랐기 때문에 언제든 또 세론으로 자극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지금 세론을 자극할 만한 뉴스 등이 정말 많습니다. 이것이 세론이 돼서 변동을 보여줄지 아니면 신호탄이 돼서 랠리를 보여줄지는 그 누구도 모를 겁니다. 이번 주 일정 계속해서 CES 체크하셔야 되고요. 삼성전자 잠정 실적 오늘입니다. 개장 전에 발표가 되죠. 저희 당신이 잠든 사이 당잠사 시간에 실적 나오면 그거 체크하고 IT의 신 이영수 대표 연결해서 이 실적에 대한 코멘트 들어볼 겁니다. 2분기 바닥을 찍고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3분기부터 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찌 나올지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그 밖에는 금통이 옵션 만기일 있고요. 토요일에 있을 대만 총통선거도 몹시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세론이 나와도 섹터로는 계속 추적을 해야 될 겁니다. 8월부터 9월경에 보여드렸던 내용인데 우리나라 연도별 주도주 변화 내용을 살폈었죠. IBK의 자료였고요. 2차 전지가 지난해까지 주도주였다고 본다면 지난 연말경부터 이제 반도체 온 디바이스 AI, AI 쪽이 치고 나왔을 겁니다. 그럼 이것은 아마 단발로 끝나지 않고 보통의 주도주 랠리처럼 2년에서 3, 4년 더 갈 여지가 있겠죠. 그러면 쉬었다 가겠다 이것을 고려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관련한 뉴스 데이터는 계속 추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차이나 쪽도 언급이 그래도 꾸준히 됐었는데 못 갔었죠. 블룸버그에서 이런 뉴스를 냈네요. 중국 설 연휴 기록적인 항공여행 수요가 예상된다. 40일간 8천만 명 승객이 예상되는데 그들이 선호하는 곳이 일본과 하이난 그리고 한국이라고 합니다. 정말 관심 못 받았었는데 시장이 만약에 관심 들 곳이 없다면 언제든 치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뉴스를 잘 추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이슈들 담아봤고요. 좀 더 구체적인 산업뉴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 쪽 자세히 봐주신다고요. 최근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또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봐야 될지부터 해서 웹툰까지 연결 지어서 브리핑 준비해봤습니다. 올해 들어서 네이버의 목표는 소통이고요. 카카오는 쇄신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 한 해 동안 주가가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많이 부침을 겪긴 했는데 우선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는 26%가량의 상승으로 한 해를 마쳤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 워낙에 리스크가 많았었죠. 2%가량 오른 채로 그래도 마감이 됐었고요. 일단 올해 들어서는 카카오가 상대적으로 더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카카오는 5%가량의 상승률 나타내고 있고 어제 정규장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4에서 5%가량 올랐다가 2%대로 나란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카오의 주가 추이를 좀 볼 텐데요. 작년 10월 저점 대비해서 네이버는 27%가량 올라왔습니다. 17만 8천원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22만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우선은 작년 8월에 기록했던 고점과 거의 지금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말에 3만원대였는데 지금은 주가가 5만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기관이라던가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좀 담으면서 우선은 주가가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증권가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 각각 목표 주가를 좀 올려잡는 리포트들 긍정적으로 보는 리포트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네이버에 대해서 다홀투자증권에서는 32만원으로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고요. 대체적으로 20만원 후반대부터 30만원 그 이상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최근에 6만원대, 7만원대, 8만원대까지 올려잡는 리포트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이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이버와 카카오 하면 대표적으로 인터넷 대표주이기 때문에 이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크게 오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워낙에 앞서 얘기 드렸듯 각각 소통과 세신이라는 부분을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키워드는 바로 실적 개선 그리고 AI가 될 텐데요. 네이버와 카카오를 좀 따로 떼놓고 봐야 된다 이러한 리포트가 있었어요. 다홀투자증권에서는 노랑은 노랑이고 초록은 초록이다 이렇게 또 리포트 제목을 내기도 했었는데요. 이제는 좀 따로 떼서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 성장과 AI를 통해서 본격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AI 기반으로 검색 서비스인 Q가 이제 모바일 버전이 출시될 예정이고요. 이외에도 클로바 스튜디오가 기업 간의 거래 같은 서비스 곧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클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 실적에 신규 동영상 플랫폼인 치즈직의 성과가 추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검색 엔진이나 광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AI 관련한 부분들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6개 분기만에 영업이익의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나타나고 있는데요. 글로벌 IP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웹툰이나 웹소설 이러한 부분들 게임까지요. 대작 콘텐츠의 역량이 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2월부터는 AI를 기반으로 해서 당뇨를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인데 이름이 파스타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이제 게시를 하면서 헬스케어 쪽에서도 뭔가 두각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고요. 향후에는 해외 진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익을 낼 것으로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사업의 성과라든가 경영 쇄신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카카오가 되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4분기 컨센서스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카카오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 영업이익은 50% 이상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 지금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궁금할 텐데요. 잠시 후에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넘어가서 웹툰 쪽으로 연결 지어서 생각해 볼 텐데요. 웹툰에 대한 브리핑도 자주 좀 전해드렸던 부분이죠. 글로벌 웹툰 시장의 규모, 추위 그리고 전망을 보면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이나 프랑스, 동남아 등등 여러 국가에서 웹툰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2021년에는 4조 원 정도였던 규모에서 2030년에는 76조 원까지, 73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일단 37% 가까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원소스, 멀티 유즈,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향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웹툰 하나를 가지고 드라마도 만들고 영화나 애니, 그리고 굿즈라던가 책까지 만들 수가 있겠죠.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계관이 점점 확장되는 것처럼 IP를 통해서 사용처가 많이 확장이 되면서 이러한 전략들이 앞으로 웹툰 시장의 규모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걸 잘 하고 있는 게 바로 K-웹툰이 되겠죠. 작년 12월 초에 웹툰 관련해서 브리핑 전해드렸는데요. 만화 강국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과 일본을 눌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지표를 통해서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전세계 만화 앱 시장의 인사이트 보고서를 봤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앱 수익들을 봤을 때요.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다 네이버와 카카오 쪽이 차질하고 있습니다. 피코마부터 라인의 망가, 웹툰 카카오 페이지까지 각각 일본이나 미국, 프랑스 쪽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쪽도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고 있었죠. 넥카오가 그러니까 3조 원이 넘는 만화 앱 시장을 거의 싹쓸이 하고 있다는 게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센서타워에서는 각각 시장마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좀 다른 제품들을 내놓으면서 맞춤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계 만화 앱 시장을 선두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특히나 카카오의 피코마를 선호를 하고 미국과 동남아에서는 네이버 웹툰이 상당한 인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카카오 페이지 같은 쪽도 굉장히 인기있다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앞서 얘기 드렸듯이 미국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쪽인데 네이버 웹툰의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상장 후에는 기업 가치가 5조 원 정도로 평가가 되는 상황이고요. 2025년에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무려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웹툰이 이제 미국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빠르게 또 수혜지를 찾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죠. 이 웹툰 관련주들 중에서 DNC 미디어가 20%가 넘게 어제장에서 올랐는데요. 대표적인 IP입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이 이제 웹소설 기반으로 된 웹툰인데 이 부분이 이번 주말에 애니메이션이 일본과 한국에서 동시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전세계 누적 조회수가 143억 회 정도 되고요. 1분기에는 넷마블을 통해서 게임도 나올 예정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제장에서 많이 올랐었고요. 미스터블루나 키다리 스튜디오 그리고 탑코미디어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올랐고 와이랩같이 저희 시간에 자주 다뤘던 종목도 강했습니다. 그리고 쿠키 오븐 관련해서 여러 차례 얘기 드렸던 MBT도 7%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너도나도 보는 K웹툰이죠. K웹툰이죠. 전세계인들이 사랑하는 K웹툰인데 네이버 웹툰의 미국 상장을 앞둔 상태에서 주가는 한 번 더 레벨업이 되고 있습니다. 업종 내에서 어떤 쪽을 보면 좋을지 잠시 후에 진만쌤에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나 안 가나인데요. 제가 연초부터 우주항공 관련주 좀 주목해보자. 여러 차례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최근에 굉장히 좋은 시세를 내고 있어요. 우주항공 쪽이 워낙에 이번 주에 이슈도 많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올해 굉장히 전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우주항공청법이 어제 8일 국회에서 제정한 의결이 됐습니다. 과방위를 통과를 하면서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이르면 5월에 우주항공청이 출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판 나사가 정말 만들어진다고 기대할 수가 있겠죠. 역할은 국가의 우주정책이나 R&D를 총괄하는 부분이고요. 앞서 얘기 드렸듯이 5월에서 6월쯤에 설립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설립으로 유력한 후보지는 경남 4천이 꼽히고 있습니다. 예산은 올해만 봤을 때 7천억 원 이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인재들을 많이 영입하겠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정말 이제 첫 번째 주가 지나갔는데 벌써 우주항공 관련주도 좋은 시세 내고 있죠. AP위성이 36%가량 올라갔고 컨택도 45% 정도 상승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볼 종목이 있는지까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브리핑 살펴던 내용들이 하나 둘씩 이제 소식들로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그것이 세론이 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자극제가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겠죠. 말씀 주신 내용들 포함해서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장 전략 진만쌤과 풀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뉴욕장이 나싹 2% 이상 상승, 엔비디아 6%, 빅테크 애플까지도 2% 올라주면서 시원하게 상승을 보여줬어요. 우리장 좀 우호적인 흐름 기대가 되고 때마침 또 삼성전자 실적도 나온단 말이죠. 정리가 필요하겠는데요. 네, 사실 이렇게 많이 오르면 갭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접해서 반도체 쪽에 조정이 꽤나 있었고요. 지난달 12월 말점에서 나왔던 기관들의 매수세가 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 차이씨 매물이 강하게 나오면서 기관이 오히려 미운 정도죠. 외국인들은 적정하게 어느 정도 매물을 받아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현물매도를 너무 많이 함으로써 갈 곳에서 못 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실 여러 가지 답지들을 봤었을 때 여전히 아직은 반도체가 우위의 포지션을 잡아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사실 오히려 이렇게 애매하게 정말로 딱 답지가 명확하게 반도체가 확 올랐을 때 수급이 또 분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섹터가 많이 오른 최근에는 CX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발적인 요소로 특정 테마 안에 테마가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는데 오늘 같은 날은 수급이 분산이 되면서 너도나도 다 올라서 이게 어느 한쪽만 집중이 되기보다는 퍼져서 나오는 그런 장립화가 펼쳐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에 너무나 높은 가격에 매수하시기보다는 사실 이제 어제나 최근에 해서 배팅하셨던 분들이 오늘은 수익을 보는 그런 장세로가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놀라간다 하더라도 덜컥 나도 모르겠다 매수해보자 라고 하시기보다는 일단은 현재는 너무 많이 올랐었을 때는 갭 상승에 대한 부담감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너무나 부담의 매수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고용보고서도 많이 나왔었는데 잘 나와서 좀 부담이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고용이 오히려 꺾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처럼 비슷하게 미국도 이제 민간 고용은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전반 고용은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제 슬슬 발표가 될 예정인데 11일 에이스 CPI 지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저효과로 인해서 조금 높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시장 전체 분위기 사실 완전히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당일당의 테마성 이슈가 꽤나 많이 잘 돌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좋은 기업들은 잘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고 반도체는 최근에서 분함에서 하신 분들은 오늘 수익을 좀 보시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세론이냐 아니면 이제 이슈가 지속되느냐 이 부분들에 있어서 JP Morgan, 헬스케어는 저는 일단은 세론 뉴스로 작용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 CS는 새로운 기술이 공개됨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전히 시장 자체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고 반도체는 잘 모아가고 2차 전지는 한두 번 정도의 강한 반등을 누리면서 저점 매수는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을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항상 출연자분들을 모시면 종목이 늘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중적으로 들어야 되는 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인 것 같아요. 결국은 어떤 시장일 때 어떤 시세일 때 그에 대한 대응을 출연자들은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에서 좀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피킹하는 것도 늘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지난주 후반에는 변동을 이용해서 조금 분할 매수 관점 대응하자라고 전략을 주셨었고 또 이제 시청자분이 유튜브 채팅창에도 그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전략이었다라고 조금 전에 올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또 이번 주는 오늘은 또 갭 상승에 대한 부담을 좀 일정 부분 참고하면서 가자고 얘기 주셨어요.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코멘트만 좀 따로 떼 볼게요. 네. 사실 삼성전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과연 적자 폭이 얼마나 축소가 되었는지 분위기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당장 흑자 전환을 기대하기에는 정말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기대 조금은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컨센트 자체는 적자 예상인데 적자 폭이 얼마나 줄어들고 그 다음 분기 때 흑자로 얼마나 빠르게 돌아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잠정 실적에서 정말로 이제 의외로 반도체 쪽이 가파르게 적자가 축소가 된다라고 하면 오늘 정말 반도체 데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까지 잘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오늘 시장 자체는 정말로 파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은 사이클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명확한 사이클이긴 합니다만 1분기, 2분기, 3분기 시절까지 해서 올해 반도체에 정말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많이 오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덜 오른 종목들도 반도체에 대해서 충분히 있습니다. 그쪽도 여전히 컨택이 가능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장을 선택할지 아니면 좀 덜 오른 쪽에서 기회를 찾아볼지 투자 성향에 맞춰서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반도체 쪽 오늘 우호적인 분위기였고요. 삼성전자 실적 장전 같이 확인하시죠. 이제 다음 섹터는 네이버 카카오. 저희가 중간중간 계속해서 시세 있을 때마다 수정일커가 정말 자세히 관련 브리핑을 도와줬었고요. 어제 네이버 카카오 괜찮았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으로도 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최근에 보시면 카카오, 특히 이제 최근에 카카오 많이 올라가지고서 카카오 쪽으로 수익 많이 나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이버 카카오 여전히 비슷한 뷰는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돌발 변수만 제외하고는 저점이 좀 어느 정도 더 나빠질 부분들이 없다. 네이버는 여전히 이제 매력도는 많이 높긴 한데 주가 상승력이 상대적으로 제한된다. 이런 뷰를 여전히 좀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네이버는 이제 새로운 먹거리로 AI 쪽을 좀 선택을 했고요. 카카오는 이제 헬스케어 쪽으로 좀 선택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각자 새로운 먹거리가 있다고 하는 거는 성장성 자체는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마찬가지로 네이버를 우선적으로 말하고 있고 카카오는 마찬가지로 좀 수급이 분산이 되죠. 게임 쪽이 좋았을 때 카카오 게임즈가 수급을 가져가고 은행이 좋았을 땐 뱅크가 가져가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돌발 변수만 제외하고는 주가 탄력성은 카카오가 훨씬 더 높겠습니다만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네이버가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매력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구간에서는 꽤나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종반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은 두 정목 카카오와 네이버 둘 다 기술적인 부분들이 고점에 돌발하느냐 못하느냐 그 사이에 또 갈림길에 나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내가 추가적인 베팅을 하면서 돌파를 기대를 하느냐 아니면 조정시 매수 관점을 유지하느냐 성향 따라서 좀 다 다른 뷰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금리나 사이클을 봤었을 때 만약에 금리나 사이클이 살짝 뒤로 미뤄진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두 종목 다 어느 정도 살짝 5% 정도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조금 조정 기간을 기다리면서 신규 매수를 지켜보자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팔기보다는 또 조정시 다시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카카오, 보유자 넷잔, 보유, 그리고 신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 주셨습니다 웹툰 쪽도 저희 진만쌤과 정말 많이 얘기 나눠봤고 Y랩, DNC미디어 압축해서 보자라고 의견 주셨고 DNC미디어 같은 경우 어제 급등이 있었습니다 제가 진만쌤한테 나은저만 레벨업 보시라고 추천을 드렸고 제가 또 온앵코한테 추천을 했더니 재밌게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굉장히 오래 봤고 이제 외전 나올까 기다렸다가 또 보고 이제 OTT로 1회가 팁잉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봤는데 사실 영상화 잘 될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는 괜찮았습니다 네, 빅팬의 생각이 돼서 저는 마찬가지로 웹툰 성장세는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사실 이제 웹툰이 유료 웹툰으로 전환이 되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잘 보더라고요 이제 돈 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아끼지 않은 모습들을 봤었을 때 아, 이게 유료 결제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돈을 쓰는데 아깝지가 않다 즉 성장성 자체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좋은 IP가 갖고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성장세 자체 또한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제가 지난주에 웹툰 관련자 한번 지켜보자고 하면서 Y랩과 대원미디어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종목은 아직 덜 갔는데 여전히 마찬가지로 좀 개별적인 요소들도 충분히 존재를 하고 있고 섹터 자체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존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이버 웹툰의 나스닥 상장 사실 이게 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 나스닥 상장한다라는 그런 종목들 너무나 많아서 순수하게 테마성 이슈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그래도 웹툰 관련주들은 성장성 자체가 무섭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이슈로 세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하단부에서 제공략이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웹툰 관련주 지금 당장 매도하시지 마시고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서 덜 오른 경목들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Y랩과 대원미디어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탑코미디어도 여전히 간신 포인트에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 가능하기 때문에 웹툰 관련주 보고 계신 분들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코미디어 어제 4% 이상 올라왔네요 DNC미디어에 대해서 37% 정도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관심을 둬보자 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LG그룹주 살짝 봐야 하겠네요 LG그룹주 내에서 IT 종목 얘기 저희 꽤 많이 했었는데 이 중에서 제일 괜찮은 거 지금 봐도 되는 거 잡아주세요 사실 LG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주가가 많이 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고 현금 유동성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면서 LG전자는 분할 이슈 그 다음에 LG디스플레이는 유상중자 관련된 이슈 LG이노텍은 애플 관련된 노이즈가 계속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 상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주도주가 되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현재 구간이긴 합니다만 과연 이제 주도주의 매력도가 떨어지는 부분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저점 매수는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같이 공존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포인트로 접근이 가능한데 일단은 싸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구간은 여전히 싸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게 강하게 반등이 나오려면 여전히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매매를 많이 안 하시는 분들께서는 천천히 모아가시기 굉장히 좋은 그런 가격된 거는 틀림이 없고 분명히 반등이 나왔을 때도 가파르게 반등하는 그런 매력도 존재합니다 LG디스플레이가 그랬듯이 악재를 호재로 바꾸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저는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는 LG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탄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LG전자와 LG이노텍 같은 경우에 저점 매수의 매력도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두 종목 가격이 있어요 그래서 LG이노텍이나 LG전자 쪽으로 손을 좀 들면서 상대적으로 좀 저점에 있는 종목들 두 종목 정도는 공량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이노텍, LG전자 저점 매수 가능 의견 주셨네요 자 이제 진만스픽 가겠습니다 양자 암호 관련주 어려워요 이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사실 이제 트레이딩하기 좋은 시간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재료가 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나오는 그런 이제 섹터가 좀 이제 양자 쪽인데 초존도체도 마찬가지죠 이런 종목들이 의외로 또 안 죽고 계속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 한번 여러분들 트레이딩 하시기 좋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엑스게이터와 이제 우리네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매번 올랐을 때 꽤나 탄력적인 모습과 주가 상승력이 꽤나 많이 오르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트레이딩하기 좋은 시간 이미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은 완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재료 따라서 한두 번 정도 10% 정도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트레이딩 하시기 좋은 재료로서 양자 암호 관련주 두 종목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면서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트레이딩 종목으로 엑스게이트 우리네 살펴주셨습니다 시장의 각 섹터 그리고 경우에 따른 전략까지 다뤄봤네요 진만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